안녕하세요 양말 커플입니다 오빠 우리가 제보 받고 와보긴 처음인데? 여기가 잘 된다고 해서 와봤는데 사람들 많이 뽑아갔어요 두고 간 분도 있어 얼마나 잘 되냐 일단 초기 세팅인데 일단 비어있는 곳부터 채워야겠지 저 친구를 앞으로 이제 휘집어내고 한꺼번에 나는 욕심쟁이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상가 안에 위치한 뽑기방은 처음이야 절대 밖에서는 뽑기방이 있는지 모르잖아 문대야 밖에 설명이 돼 있어 아 써있어? 안으로 들어오세요 뽑기방이 있습니다 자 갑니다 앞으로 하나씩 떨궈야 되는데 아 순차적으로 빼야되나? 아니 이대로 놔둬도 될 것 같은데? 탑을 아 탑이야? 오 이거 놓고 이거 끄집어내는 거 아니야? 들어 올리나? 아 높아 어 잠깐 이게 탑인가 그러면? 녹기는 한 거 같은데 아 근데 텀블러가 다 뭐라고 해야되지? 누워있는 게 아니라 잡기 조금 힘들게 녹긴 했네 지금 가죠 올라가 올려 올려 올려만 서 올려 아 탑이 좋아 과장 과장 자 이제 마지막 아 얘도 혼자만 안 잡히는데 두 개 잡히나? 어 아 이거 다 텀블러가 아니었네 그러면 아 끌어 올려보게? 꽂아 볼까? 꽂아 볼까? 아 출발 다 끝났어 벌써? 너무 빠른데? 아 다시 갑니다 얘를 끄집어내야 돼 일단은 이렇게 뒤에 안 걸리긴 잡아서 올려 올려 고 올리는 게 관건이다 탑 탑 괜찮아 방금처럼 이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서있어서 조금 어렵네 올려 어 떨어지면 안 돼 오빠 불안한데 떨어질 것 같지?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제 심폐소생을 해주겠어 심폐 소생 설마 떨어지면 그대로 끝인데 놓는 구간 같은데 잡아서 올려 소생 오 아 아 와 설마 설마 했는데 이제 뽑을 수 있는 게 없어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자 이 이거 밖에 없어 마지막 희망이다 설마설마 했는데 아 아 얘는 이제 놔버리고 뽑을 수 있는 게 없네 아 뽑을 수 있는 게 없네 아 얘도 두 개가 잡히잖아 아 얘도 두 개가 잡히잖아 ㅋㅋㅋㅋ 이게 이제 꽂아서 고급 스킬이거든 아무나 못해 이거 딱 들어갔어 아 잘못 들어갔다 잘못 들어갔어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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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버렸다 본전이 어디야 오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이거는 어 근데 발이 안 됐네 짭 이거 올릴 수 있을까? 자 자자 랜덤 이미 터졌나? 그러면 하나 둘 셋 끌고 오세요 음~~마 이게 와리 꼈어? 꼈어? 꼈다 꼈다 대박 하이파이브 역시 이게 바로 점점 와리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와리로 뽑은거지 오빠 잘 껴서 성공 성공 이 자식 어디서 잘라야돼? 저기 어딨지? 아 여깄다 어디? 여기 여깄다 우와 태굴하네 태굴한거에요? 스타벅스는 어렵게라도 성공한게 어디야 보이면 무조건 보관 오 교도소같애 초록색이야 아 스타벅스 판매원같은데?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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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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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